... 어서 오십시오, 손님. 나... 여기 들어가도 돼? 물론입니다. 들어오십시오. 진전한 인간이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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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가령 스위스 금고라든가 버진 아일랜드 비밀개좌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기 어디 해바라기 밭에 묻어놓은 금괴 같은 거라도 없을까요? 글쎄요. 천천히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호텔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텔이 온통 물바다가 됐어 대체 뭐가 들어온 거야 들어올 때 저를 스쳐갔습니다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신령님이었습니다 신령? 그거요 여길 어떻게 들어왔지? 이곳은 마구신이 관장하는 영역입니다 허락받지 않는 다른 신이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요 누가 들여보냈나보지? 일반 손님인 줄 알고 들여보냈습니다 그 귀신은 뭡니까? 이 동네 우물을 지키는 신령이야 신령이요? 금도끼, 은도끼에 나오는 산신령 같은 그런 거요? 그래 그래 그분은 대동정신이야 너는 그런 걸 들여보내면 어떻게 해? 몰랐습니다 그런 걸 처음 보는데 그냥 손님으로 오는 귀신 분들이랑 어떻게 구분합니까? 호텔이 막 자리를 옮긴 데다가 현중이 이놈 새끼가 자리를 비워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다 니 탓이야 얘 다 제 탓이라고 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찾아서 내보내면 됩니까? 신은 쫓아낼 수 없어 우리가 들여보낸 거니까 나가라고 할 수 없다고 꼼짝없이 모시게 생겼어 신령님이 자기 우물 놔두고 왜 여기로 왔답니까?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겠지 하 신이 자리를 떴으니까 바깥에도 난리가 났겠네 어우 주야 다음 달부터 좀 바빠질 거니까 다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도 더운데 공장장님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?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? 아 이거 이거 물이 안 나와 어? 그러세요 아 참 어? 우물이 다 말랐네 아 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런 일이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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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이 날 침에 가게 아 아니 오 오 오 우리 내